안녕하세요 욜로투브 입니다 오늘은 스카보로에 있는 만두장에 만두를 먹으러 왔습니다 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음식들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만두를 먹으러 가시죠! 출발! 여기 만두장이고 메뉴는 엄청 많습니다 다 중국어랑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해석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사진도 있으니까 디저트하고 드링크까지 합쳐서 160개가 넘었습니다 90번이 프라이드 포크 트리플 위드 칠리야? 트라이프야? 포크 트라이프가 뭐야? 포크 트라이프 위드 칠리랍니다 나쁘지 않아 너무 맛있어 이거는 그냥 냉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맛을 봐봐 되게 신기하다 약간 중국식 냉면이라고 했는데 한국 냉면인데 중국적으로 팔고 식초맛이 되게 진하게 나는데 식초맛이 되게 진하게 나는데 식초맛이 되게 진하게 나는데 식초맛이 되게 진하게 나는데 어떻게 나눠?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잠깐만 한국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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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냉면하고 좀 다른 점 좀 더 시큼하고 단맛이 좀 없다는 거 얼마? 단맛이 없어 그렇지 않아? 이거는 식초맛면 보다는 저 식초맛면 보다는 레밀면이 훨씬 더 나은 거 같아요 그 shit 요 grenade kit 두번째 여러 portraits 고춧가루 많이 바르냐? 난 이게 나은데 이게 식감이 좀 더 그냥 두툼한 느낌이야 이거 진짜 나의 페이브릿 이거 육즙 보소 육즙게 감탄하죠? 네 여기 고기하고 부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추인지 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육즙도 있고 그리고 만두피도 적당히 두껍고 완전히 안에는 고기만들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느낌? 모른 만두 모른 만두 저래? 응 이건 또 다른 맛일 것 같아 근데 냉면은 물려 너무 셔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많이 못먹겠어 냉면을 물 타도 있어요 음 면에 포장하고 시켜먹고 바로 주시마시 하시게 노릇게 아 개뜨거워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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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을 딱 반만큼만 하면은 딱 감질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감질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먹은 건 샐러리 향이 난다 되게 신기하네 이거 모듬이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고기는 들어가 있는데 안에 들어간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그런 걸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만두 여기는 만드는 건가? 어 만들어 이쯤 되면 콜라를 하나 시켜도 될 것 같아 콜라? 시켜봐 한 컵 한 컵 발음이 클을 붙이라니까 진짜 하고싶어 클을 붙여 땡기 왜? 클은 안 붙여 클 어 나왔다 사람들 되게 신기해 딱국지 한 사람 본 적 없어? 없어 없어? 콜라 마시면은 탄산 먹으면 아니요 우리집은 다 그래 나 엄마 동생 다 그래 누랑 박수 얘가 문제가 없네 우리 엄마 조신데? 사과해라 아이씨XXX야 꼬바이 여기다 땡큐 아이씨XX 하하하 아이씨XX 아이씨XXX 오고 뜨거운 걸 시켰으니까 뜨겁지 맛은 너무 맛있는데 고기는 등심 같고 되게 맛이 좋은 게 마늘 향이 은은하게 나서 괜찮은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시카가 됐어? 좀 다른 점은 한국은 꼬바로우가 전분가루하고 같이 해가지고 찹쌀 꼬바로우 처리를 만들어 나오는데 여기는 바삭바삭하고 눅눅하지 않고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의 꼬바로우네 여기는 야 빨리 닦아 왜? 일부러 그랬어 뭐 있어? 일부러 그랬지 아이씨XXX 마지막 만두 밥을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총 47.41불에서 뭐 택스 에 뭐냐 47.41불에서 티 포함해가지고 한 50불 정도 낸 것 같습니다 3명이서 50불인데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물론 조금 오버하긴 했어요 점심으로 하지만 주말에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먹기에는 참 좋을 것 같고요 맛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로튜브 였고요 만두장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